안녕하세요. 올리리코의 김신일입니다. 예종의 신입생 모집요강, 2020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성악과를 지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걸 좀 볼까 해요. 별다르게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음악원 전학과가 10월에 입시가 있다고 하네요. 성악과는 메조, 소프라노, 소프라노에서 12명, 특별전형으로 3명, 그리고 카운터 테너, 테너, 바리톤, 베이스, 남자 다 합쳐서 13명, 특별전형으로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25명 중에서 일반전형으로 20명을 뽑고 특별전형으로 5명을 뽑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성악과는. 이런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특별전형은 성악과는 2019년도 음악 분야 해당 전공 예술 영재로 선발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렘 선발된 분들은 특별전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일정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학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인터넷 접수, 이렇게 된다고 하죠. 관련 서류는 5일까지, 이렇게 하네요. 시험 시간표 발표는 8월 13일, 여기 보시면 지원 자격 여부 확인 결과는 7월 26일, 이런 거 자세히 보셔서 시험 보는데 차질없게 하시고, 8월 30일 날 최정 합격자, 이렇게 발표를 하네요. 자, 그러면 성악 전공은 무엇을 보는지 한번 볼까요? 예술 영재 부분 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전형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 텐데요. 여기에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전공 실기는 안보로 연주해야 된다. 다 외워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반복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카덴차가 포함된 곡에서는 반드시 카덴차를 연주해야 하며, 어떤 카덴차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단, 카덴차의 생략이나 특정 카덴차의 명시, 특정 카덴차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함. 악보를 보면은 이 카덴차가 뭐냐면, 애드립 정도 되겠네요.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악보에 적혀 있는 거 말고, 좀 더 멋있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것이 포함된 곡에서는 반드시 카덴차를 연주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어떤 카덴차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카덴차는 아마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하나씩 갖고 있을 거예요. 카덴차만 별도로 있는 책이 있거든요. 리코드에서 나온. 거기에 보면은 카덴차가 나와 있는데, 그 카덴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 특정 카덴차가 명시된 경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 지시를 따라서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요. 반주가 필요한 곡목을 연주할 수험생은 반드시 반주자를 대동하여야 함. 전부 다 필요한 건데, 가끔 반주자를 안 데리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반주자를 데리고 와라 이거죠. 1차, 2차 필기 도구도 가져와라. 자기네가 이제, 뭐야, 한마디로 준비하기 귀찮다는 얘기죠. 필기 도구가 필요한 해당 학과, 작곡과정도 되겠네요. 자유곡의 경우 본인이 연주할 곡목을 인터넷 원세 접수 시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해. 성악관은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기재된 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자, 보시면은 올해의 지정곡, 다섯 곡 중에서 당일 추첨한 곡. 근데 요거에 별도의 표기는 2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나바리톤, 알토, 메초소프라노들은 높낮이를 조정을 해서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높은데 그냥 부르시면은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부를 수 있는 높이로 조정을 해서 부르는 것이 좋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도르미 벨라 이렇게 다섯 곡 해가지고 남자들의 지정곡, 여자들의 지정곡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요곡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제 사이트를 잘 참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오페라 아리아 또는 오라토리오 아리아 중 자유곡 한 곡. 그러니까 아리아나 오라토리오 아리아 중에서 한 곡을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 가곡 오페라 아리아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아리아는 원어 원조로 노래할 것. 그러니까 이제 악보에 써 있는 대로 노래하라는 거죠. 높다고 해서 낮추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베이스 또한 마찬가지고요. 옆에 뭐 도니제티나 플로토, 마이어베어나 스메타나무 이런 것들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카운터 테너를 제외한 모든 파트의 오페라 아리아는 모짜르트 탄생 연도 이후에 곡으로 제안한 그러니까 모짜르트보다 일찍 태어난 작곡가들은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서 실수하지 마시고 모짜르트를 포함해서 모짜르트 이후 그러니까 베르디나 푸치니는 모짜르트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단, 오라토리오 아리아는 모짜르트 이전 작곡자의 곡도 가능하다. 이거는요.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 곡이기 때문에 보통 오라토리오 아리아는 바하나 헨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짜르트 이전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의 아리아는 괜찮다 하는 겁니다. 오라토리오에 한해서요. 오페라는 아닙니다. 메초소프라노의 경우 게파로 센서에오리체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이태리오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곡인데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연도별로 따져서 이거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가차없이 제외됩니다. 콘체르토 아리아나 오페레타 아리아는 제외다 이런 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인 헤르 마르키 같은 이런 거 퍼퓰러한 노래라서 입시생들이 부르기에는 좀 뭐랄까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곡들은 제외했고요. 레치타티보는 생략을 하라고 돼 있네요. 레치타티보를 원래 레치타티보를 해야 되는데 듣기 싫으니까 생략을 하라고 돼 있네요. 아리아다카포의 반복도 생략을 해라. 두 번 반복되는 것도 다 생략하라는 거죠. 전주 간주는 최소화하라. 다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긴 것들 그러니까 전주도 한마디 정도 그리고 간주도 잘라서 후주는 아예 생략을 해버리라고 그러고요. 그 와중에 또 심사위원회 제장으로 시험 도중 중단시킬 수 있음.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자른다는 얘기죠. 1분 30초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두 소절 들어서 노래 못하면 중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노래가 배점이 있는데 90 노래가 90 내신이 10% 이것도 신경 쓰셔서 내신 성적도 좀 관리를 해야겠네요. 1차가 이렇고요. 2차는 콩코넬을 보내요. 20번부터 40번까지 이 중에서 당일 추첨에서 한 곡 을 한다는 거네요. 악보를 봐도 무방하며 본인이 악보 지참할까 악보를 대부분 보고 하죠. 수목을 어떻게 외입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음으로 불러면 됩니다. 아던 보통 아로 부르죠. 아던 애던 이던 아무 걸로 해도 됩니다. 어차피 가사가 없기 때문에요. 남녀 지정곡이 또 이렇게 다섯 곡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곡 다섯 곡 독일곡 다섯 곡 이렇게 되는 거죠. 당일 추첨 한 곡 이것도 2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배점이 노래가 95점 그리고 기초 이론이라고 하네요. 음자리표 음계 음정 이런 걸 물어보나 봅니다. 이거가 5점 오페라 아리아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1차 시험곡과 다른 곡 1차 때 부른 거를 또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태리곡 다섯 곡 독일곡 다섯 곡 그래서 총 열 곡 중에서 두 곡 뽑는다는 얘기고요. 오페라 아리아는 오페라 아리아나 오라토리아 아리아는 두 곡을 불러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콩콩의 스무 곡 스물한 곡 이 중에서 이제 추첨한다고 하니까 스물한 곡 플러스 열 곡 서른한 곡 거기에다가 아리아 두 곡 서른 세 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조금 빡셉니다. 아무튼 올해도 이렇게 예정 제정곡이 나왔는데요. 한예정을 지망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모두 다 준비하시는 거 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